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가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385번부터 내 사랑 면은 어여 보고도 어여 보다. 겨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무엇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 속에 눈 염소 떼 같구나. 염소 떼 같구나. 아가스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면은 어여 보고도 어여 보다. 겨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 속에 눈 염소 떼 같구나. How beautiful you are. 내 사랑 면은 어여 보고도 어여 보다. 대사랑 my darling. Oh how beautiful your eyes behind your veil. 베일 속에 있는 내 눈은 아덕스. 귀둘기 같구나. your hair is like a flap of gods. 염소의 떼같이 너의 머리카락은 염소 떼 같구나. descending from mount gilead gilead 산에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거에요 내려오는 염소 떼 같구나 염소 떼 같구나. 표현이 아주 예술적이죠. how beautiful you are my darling oh how beautiful your eyes behind your veil adopts your hair is like a flap of gods descending from mount gilead 내 사랑나는 어여 보고도 how beautiful your veil behind your veil your arms 하고 기둘기라 그랬죠. loves 내 머리털은 your hairs flat of gods of the gods 기둘기가 386번이죠. 내 사랑나는 어여 보고도 어여 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387번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자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1장 18절로 갑니다.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입니다. 요각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에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Come now let us listen together. 우리가 서로 빌런하자. 서로 뭡니까? reason. 이유를 말하자. 이유를 드러내자. Says the Lord. 너희의 죄가 주홍과 틀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거야. They shall be as low. White as snow.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Though they are red as crimson. 진홍이 크림슨. 이 크림슨이 영화 제목인데요. 크림슨 타이드. 진홍입니다. 크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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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러메스라고 하는 벌레의 어원이네요. 벌레로 만들었다. 석양의 진홍색이 짙붉은 피비린내 나는. 아하. 피비린내 나는 피비린내 난다는 뜻이네요 이게 피비린내 같이 붉을지라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색깔같이 붉을지라도 they shall be like wool 양털같이 양털같이 될꺼야 아하 1장 18절입니다 다음은 389번이죠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세요 무엇에 요하이 전의 산이 모든 곡대기에 굳게 설 것이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요하이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칸을 약간 줄이겠습니다 말일에 요하이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요하이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오 will be established as a ship among the mountains 모든 산 꼭대기에 산 산 중에서 산 사이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and all nations will stream to it 모든 나라들이 그곳으로 stream 할꺼야 모여들꺼야 졸졸졸졸졸 모여 신의 물이 모여들듯이 그쪽으로 다 모여든다는 얘기죠 stream in the last days the mountain of the lowest temple will be established as a ship among the mountains it will be raised above the hills and all nations will stream to it 사사기 2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말일입니다 말일에 in the last day in the last day in the last days 390분 인데 괜찮아 보이네요 390분 인데 괜찮아 보이네요 네 보입니다 내려볼게요 390분 인데 다음의 내용은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침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7장 14절이죠 7장 14절로 갑니다 7장 1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침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이만웰이라 하리라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징조를 sign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이 잉태란 말이 with child 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아들의 탄생을 줄 거야 그의 이름을 이만웰이라 하리라 and will call him Immanuel.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Immanuel 이라 1장 14절 입니다. 다음 내용이 사회에 어디에 나옵니까? 다음 내용이 뭘까요? 아 늦어졌네요 이게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구장 6절입니다. 이사야 구장 6절 구장 6절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정부죠 가 보면 돼. 정부. 정사를. 정부. 정부. 정부인데요. 정부 인데요. 정부가 정치라는. 정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게 맞겠죠. 성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훌륭한 상담자다. 기묘자라는 말이 훌륭한 상담자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everlasting father이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might god이구요. 모사네요. wonderful counselor가 모사입니다.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다. 기묘자와 묘사가 wonderful counselor로 되네요.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 훌륭한 상담가다. 직역이 그렇게 됩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그러죠.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392번입니다. 다음 내용 어디에 나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소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발정이죠. 물로 나오라. Come to the waters. 돈 없는 자도. And you have no money. 너희는 와서 사먹되. Come buy and eat. 와서 사먹되. 돈 없이. Come buy wine and milk. 사먹되. 오도주와 젖이죠. Buy i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돈 없이. And without cost. 갑없이. 갑없이. 악역이 없다는 거죠. 계산도 하지 마라. 돈도 가지고 오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마라.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이 나오죠. 393번. 다음의 내용은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11장 1절로 2절이네요.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1장 2절. 1장. 1, 2절. 1, 2절.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A short will come out. From the stomp of the stomp. 이사죠. 이사. 이사의 stomp. 이사의 stomp. In the stomp. 그래요? Listen. 이사의tó Takui Le Táji. 쇼트 윌컴 압 쇼트 윌컴 압 쇼트라는 말이 쏜다 라는 뜻이잖아요 찰령이 올 것이다 전선 camp 놀라도록 불시에 섭격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한싹이 난다가 놀랍도록 놀라운 일이 일어날거다 한싹이 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마치 총을 쏘듯이 확! 확! 드러나는거죠. A shot will come up from the stamp. 그루터기 of 이세. 이세의 그루터기의 로봇.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from his roots of branch 까지죠. branch will bear fruit. 결실한다. 과일을 낳는다는거죠. bear. 분만 한다는거죠. 과일을 결실할 것이다. A shot will come up from the stamp of 이세. from his looser branch will bear fruit. 그 다음에 2절이죠. 그 위에 지혜와 청명의 영이오. 그 위에 요와의 영. 그의 휴식위에. 그의 안식위에. 그 위에 안식이. 지혜와 청명.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 and of understanding. 총명이라는 말이 understanding이네요. wisdom and of understanding. 지혜와 총명의 영이오. 지식과 요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략. 모략이 counsel. 재능이 파워죠. 모략입니다. counsel입니다. 우리 counsel로 이러면 상담인데. 여기는 모략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요와를 경외하는 영.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 and of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부류화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란. 여기 강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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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림하는 내용을 찾아봐요. will rest on him입니다. 그 위에 평안이 rest. 쉬게 될 거다. 그런 것 같은데요.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자, 11장 1절이죠. 와우! 다음의 내용은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일단은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소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동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감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자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11장 6,7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7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The wolf will live with the lamb. 램, 양이죠. 어린 양.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The leopard, 표범이죠. We lie down with the goat. 염소와 누우며 동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The carp, 동아지 동아지 어린 사자 동아지 동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라고 되어 있네 The ye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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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살 더 먹은 1년 된 1살 더 먹은 1살 더 먹은 Yearling 한살을 뗀 동물을 얘기하나봅니다 한살 먹음 yelling together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and a child and a little child will lead them 그들이 어린아이가 그들을 lead 한다는거죠 아이가 끌어간다는거죠 끌고 다닌다는거죠 the wolf will live with the lamb and leopard will lie down with the goat the carp and the lion and the ear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will lead them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the cow 암소죠 will feed 앞에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carp 라고 그랬죠 carp는 뭡니까 송아지 암소는요 cow will feed with the bear 곰하고 함께 암소가 feed 먹이활동을 할 것이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their young will lie down together 바다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and the lion will eat through like the ox 옥스는 황소죠 수소 이게 뭐냐면 풀입니다 스트로그 빨대네요 빨대 밀집이죠 밀집 하찮은 것 하찮은 것입니다 스트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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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찮은 것들을 풀 하찮은 것들을 먹을 것이며 11장입니다 395번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내가 또 우울을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없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다윗집의 열쇠죠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없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I will place I will place on his shoulder the key to the house of David I will place 내가 놔 둔다는 거죠 On his shoulder 그의 없게 위에 the key 열쇠를 어떤 열쇠를 to the house of David 다윗집의 열쇠를 What he opens no one can shut 그가 열면 What he opens 그가 열면 No one 없을 거야 아무도 없어 Can shut 받을 자가 샅다죠 샅다 우리 샅다라 그러죠 Can shut 받음인 열쇠가 없다 And what is shut No one can open 22장입니다 22장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396번이죠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세요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는 그가 추를 신뢰하미니이다 견고한 자를 3번이라고 되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26장 3절로 갑니다 26장 3절로 갑니다 이사야 26장 아 이게 나오네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미니이다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평강하고 평강한다는 말이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네요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Who is him Who is mine Who is mine He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 in you 왜냐하면 그가 그가 왜냐하면 그는 그는 In you trust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지키신다 당신이 이 이유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당신이 지켜준다는 거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힘은 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요 steady fast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steady fast가 견고하다는 뜻이네요 이게 꾸준하다 고정되어 있다 settled stand fast set in more way variable fixed 이게 이제 견고합니다 심지가 심지가 마인드죠 mind is a steady fast 심지가 견고한 자를 완벽한 평강으로 기뻐해 줄 거야 왜냐하면 because he trust in you 왜냐하면 그가 in you 하나님을 믿거든 확실하게 믿거든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y fast because he trust in you 그죠 26장 3절입니다 397번 볼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괴명 29장 14 사람의 괴명 29장 14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괴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30장 14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구절입니다 30장 14절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죽겠어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괴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ese people come near to me 이 백성들이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은 그들은 With their mouths 그들의 입과 그들의 입술로 Honor me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거죠 With their lips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입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고 Come near 그들의 입술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스럽게 하지만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졌다 대조가 되죠 Mouse, lips, earth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Their worship of me 그들이 예배죠 그들의 예배 그들의 예배 그들의 예배 그들의 예배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나를 경외함은 Made up only Of rules taught by men 인간에 의해 가르치는 규칙의 단순한 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함으로 예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에 의해 가르치는 규칙 인간에 의해 가르치는 규칙 룰 율법 법 형식 이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사하는 바가 오늘날 우리 세대 예배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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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형식 인간이 만들어낸 Made up 만들어낸 룰 룰 때문에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룰에 집착함으로써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그들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도 연장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예배를 강행한다는 그리고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 참 그 어려운 일 같아요 형식을 쫓자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Their worship of me is made up only of rules taught by men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일 뿐이야 Holy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earts are far from me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식에 치우치니까 형식에 목을 메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식에 목을 메면 예배 안 드리면 꼭 무슨 죄 짓는 것 같고 형식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입술과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needy 궁피판자죠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빚을 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궁피판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빚을 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것이 갚아주리라 payback 되돌려준다는 거죠 cost 계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사람의 개명 rule stopped by man rule stopped by man rule stopped by man 29장 13 98번 넘어갑니다 398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세요 무엇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요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야 31장 3절이네요 자 무엇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요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31장 3절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이죠 애굽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but the Egyptians are man and not god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their horses 말이 아니네요 말이네요 their horses are flesh I'm not spirit 그들의 말 뛰어다니는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and the lord stretches out his hand 돕는 자도 넘어지며 he who helps will stumble 돕는 자도 he who is helper helper the will fall 이게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고 빠지고 verse will perish together 함께 멸망하리라 엎드려져서 이게 엎드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진다는게 stumble 이게 stumble 그루터기란 뜻인데 체위기 체위기 그루터기 아닙니다 체위기 실책 체위다 체위다는 뜻입니다 체위다 넘어진다 stumble stumble but the egyptians are men and not god their horses are flesh and not spirit when the lord stretches out his hand he who helps us will stumble he who is helper will fall both will perish together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stumble 도움을 받는 자도 fall 함께 perish 멸망하리라 1번이죠 1번 1번입니다 와우 399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A voice of one calling A voice of one calling 외치는 자의 소리여 A voice of one calling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in the desert in the desert 예비하라 어디에서 in the desert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the way for the Lord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make a strike make a strike 영탄하게 하라 in the wildness 사막에서 highway for our God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사막에서 사막에서 wildness 야생의 들판에서 A voice of one calling praying in the desert to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a strike in the wildness a highway for our God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 그렇죠 40장 3절입니다 400번요 남과론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무엇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죠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The grass withers 꽃은 시드나 The flowers fall 시든다는 말이 이게 꽃은 떨어진다 그러죠 마른다 Wi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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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네요 양 어깨 뼈 사이에 용기 감정 양 어깨 뼈 사이에 용기 풀은 마른다 감정 감정 다른 뜻이 또 있나봅시다 기갑 기갑 감정 기울게 시들게 말라죽게 하다 Withers Withers 배태스키다 움츠러들게 하다 희망등이 사라지다 시들다 맞네요 풀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꽃도 풀도 시들고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꽃은 떨어지고 시든다 But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But The word of our God 하나님의 말씀은 stands forever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말씀이죠 The word of our God 401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81절까지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Even youth grow tired 피곤이 자라며 피곤이 성장하며 피곤하다는 얘기죠 and weary 곤비하단 말이죠 주와 약해진다 very 약해진다는 뜻이죠 곤비하단 말이죠 자 잠시 방문객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다시 할께요 Even youth grow tired and weary 약함이죠 very tired 피곤한거죠 grow란 말은 피곤이 진행된다 이런 뜻이죠 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grow 약함이 진행된다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young man young man 젊은 사람 넘어진다 stumble 걸리는거죠 그리고 stumble 체이는거 걸려서 넘어지고 체이는거 떨어진다 fall 떨어진다는 거죠 낙마한다 떨어진다 Even youth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an stumble and fall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hope hope 악망하는 자 hope who hope in the Lord hope란 말이 악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악망 우르르 앙 바랄망자죠 이게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hope 소원하는거죠 원하는거죠 새 힘을 얻으리니 will renew their stress 그들의 힘을 새롭게 그들의 힘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그들의 힘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강력한 힘이 원래 힘이 없었던게 아니라 있던 힘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they will soar soar 란 말은 이게 새가 활공하는걸 그 얘기하는 새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활공하잖아요 soar soar on 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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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eagles like eagles like eagles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날개를 날개로 활공한다 이런거죠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 말이 활공한다는 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다른 박질 they will run 달리기죠 곰비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곰비 있었죠 very 약하단 뜻입니다 여기도 곰비 나오는데요 very 나오죠 약함이 성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약함이 성장하지 않는다 약함이 성장하지 않는다 곰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faint 는 점점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희미해진다는 뜻이죠 희미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피곤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나하나가 어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옥수리 이런거야 주제니까 주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very 라는 말이 연약함인데 연약함을 생물처럼 표현을 해 놨어요 연약함이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어떤 객체로 놓고 본거에요 희미해지는거 이런것도 역시 하나의 객체로 놓고 그렇죠 그렇죠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ork and not be faint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이죠 402번입니다 다음은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41장 10절입니다 그리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So do not fear 그것을 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겁먹지 마. 놀라지 말라. Do not be dismayed.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당황하지 마라. dismayed. 왜요? 내 하나님이 되니까. For I am your God.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I will uphold you. 너를 붙들어줄 거야.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uphold 해줄 거야. 붙들어줄 거야. grip 해줄 거야. 잡아준다는 얘기죠.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Dismayed. 당황하지 마.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403번입니다. 다음은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부르지 같은 너의 약업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11장 14. 브리즈 같은 거 예고 봐 Do not be afraid Oh warm 시야고 제이콥 Warm 벌레죠 벌레 Oh 벌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Little Israel 작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I myself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그룹관이다 declares 선언한다 선언한다 pronouns declare proclaim Proclamation 선언하는 거죠 이게 저기 저 뭐냐면 선전이란 말입니다 선전 Proclamation 옛날에 내가 내가 선언하노니 선언하노니 Your Redeemer Your Redeemer 구속자죠 구속자는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Holy One 이다 Look 하나님이다 One 앞에 One O가 대문자로 되어있죠 Holy One 이게 Lord Lord Your Redeemer 내 구속자 내 구속자 41절 41절 14절 404번 다음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악망하리라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사야입니다 42장 3절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 상한 갈대 위드는 갈대입니다 A bruised 상하다 라는 뜻같은데요 상처 bruised 타박상 멍이 나다 상처 A bruised A bruised with 상한 갈대를 he will not 그가 부수지 않고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smoldering weak he will not snuff out snuff out 등불을 끄는거죠 등불다 snuff out 죽이다 죽이다 라는 뜻인데요 불을 죽이는거죠 촛불을 훅 하고 불어서 끈다 라는 뜻인데 영국에서는 살인을 뜻한다 촛불을 훅 하고 불어서 끄는 겁니다 촛불을 훅 하고 불어서 끄는 겁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다 not snuff out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랬죠 smoldering smoldering 연기 연기 smoke smoldering 연기가 나는 weak weak는 약한이잖아요 약하게 꺼져가는 연기가 약하게 나는 것은 꺼져가는 거죠 smoldering weak he will not snuff out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야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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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s covert forward fort 이거를 glass 바이런 뜻이 강하죠 전진하는거죠 정의를 convergence Medium 정의를 Auf-而 나 gestellt Appl routine 미래 proc bot 정의를 가져올거야 우리는 가져온다 라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정의를 가져올 거야. Faithful is he will bring false justice. A bruised weed. 상한 갈대. He will not break. 끄지 않고. A smoldering weak. 끄져가는 연기를. He will not snob out. 끄지 않고. In faithfulness he will bring false justice. In faithfulness.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입니다. He will bring. 가져올 거야. False. 앞으로 justice. 정의를. 4절이죠. 4절 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He will not falter. or 낙담하지 아니하며. or be discouraged. faltered 더듬다. falter. 더듬다. 비틀거리다. 주춤거리다. 중얼거리다. 쇠하지 아니하며. 비틀거리지 않으며. felt. discouraged. 이건 비틀거리는거죠. felt. 낙담하는거죠. 낙담하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discouraged. discouraged. 동기를 잃다. 낙담하는거죠. dis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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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kill. he is the village. is the village. 확립하는거죠. 세우는거죠. justice on earth. 이 땅의 정의를 확립할 때까지. 낙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다절하지 않고. in his love. 그의 법은. 그의 법은. 섬들이 그 기운을 악마하니. island. will put their hope. 섬들이. island. his lord island. 섬들이. 섬들이. 참 표현이 희한하네요. in his loud island. 그의 법들이. 섬들이. 섬들이. will put their hope. 섬들이. will put their hope. 이 섬이라는게. 제가 보기에. nation입니다. 각 나라 있잖아요. 나라. 온 세상의 나라들을. 섬으로 표현한거죠. in his loud island. island. 아일랜드. 여기 보면. 히브리오에서는. 코스트아일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임. 아임이라고. 히브리어로. 코스트아일랜드입니다. 코스트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있죠. 연안해양국. 코스트아일랜드. 이게 장색이. 십장어조래. 이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코스트아일랜드. from this the maritime people spread out into their territories by their clans within their nation each with its own language.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from this the maritime people. maritime 이라는 얘기는. 이게 저기 바닷가. 연안에 사는 사람들. 로부터. spread out. 뿌려졌다. 나누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어와. 그들의 언어와 종족인. their clans. 시족 종족이죠. within their nation. 나라대로. each with its own language. 언어대로. 머물렀더라. 머물렀더라. 나뉘어서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코스트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같은 그런 연안 인접 국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가지 지명들 나오잖아요. 연안 국들. 바닷가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의 3절 4절이었죠. 섬들이 교훈을 악망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in his love. and will put off. 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들의 법. 연안 국들. 코스트아일랜드. 섬들이 그 교훈을 그들이 악망한다. 그 섬이 그 섬이 그들의 교훈을 그 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뭐 그런건데 이게 악망이란 뜻이 그렇죠. 어쨌든 42장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니까 1번이죠. 이제 exactly 405번 볼까요? 다음의 내용은 이사야 어디 나옵니까? 여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거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4번 43장 1절입니다 자고바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he who created you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지으시니가 오 제이콥 he who formed you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창조하시니가 오 이스라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겁먹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for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i have summoned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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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이름으로 이름에 의해 불렀다 소환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야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created you o 제이콥 he who formed you o 이스라엘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43장 1절이죠 406번입니다 다음 과라원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깡을 내리니 43장 18절 보겠습니다 18장 19절이죠 18절 아닙니다 아닙니다 18절 19절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forget the former things former가 앞에 있던 앞전이죠 앞전 일을 잊어라 forget do not dwell on the past 옛날일에 머무르지 마라 dwell은 머무른다는 뜻이거든요 do not dwell on the past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see i am doing a new thing 이제 나타낼 거야 now it springs up 치어 나올 거야 그런 얘기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do you not perceive it perceive it perceive it perceive 인식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강야의 desert way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streams streams는 강이 아니죠 시내물 같은건데 in the west land west land 라는 말은 버려진 땅이죠 이게 불모지죠 불모지 이게 즉지 west land에 시내물을 흐르게 할 거야 stream 그럼 시내물 흐르게 할 거야 불모지에 물이 흐르게 할 거야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est land 사막입니다 in the desert stream 사막이란 말은 여기에서는 west land죠 불모지 강야는 desert 강은 stream 지내물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사야 어디 나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찬송하게 하려고 they may proclaim my praise 나의 기도를 선포하게 하려고 my praise praise란 말이 기도라는 뜻 외에 뭐가 있을까요 칭찬 찬미 praise pray가 기도죠 praise 숭배 숭배 찬양 찬양 찬송 나의 찬송을 구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43장 21절입니다 자 408번이죠 다음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질그러 질그러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어신 이와 더불어 다툴 진대 과의 설 진저 진허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9절로 1줄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론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his anointed to 고레스 인데 Seedus 라고 되어있죠 Quedus Cyrus 이렇게 발음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남자 이름이죠 Cyrus Cyrus 고레스가 발음으로는 Cyrus Cyrus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Who was right hand I take hold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복을 항복하게 하며 Subdue 이게 정복하는거죠 Nation before him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To strip kings of their amor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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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입니다 아모르 아모르가 아니고 아모르 내가 그들의 왕들의 허리를 푼단 말은 그 왕들의 갑옷을 벗긴다는 거에요 벗긴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to open doors before him,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So that gates will not be shut. 닫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I will go before you,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and will level the mountains, tunnel, 레벨링 한다. 평평하게 고른다는 거죠. Not 문을 쳐서, I will break down gates of branches, bronze gate죠, gate of branches. 청동문 쳐서 부수며, break down. 체빗장을 꺾고, and cut, draw bars of iron. 철의 빗장이라고 하죠. 철로 만든 bar, 막대기를 cut, draw, 잘라서 통과하고, 잘라서 통과한다는 거죠. 긋고, 내게 허감 중의 보하와, I will give you the treasure, treasures, 보하, of darkness, 보하. 허감 중에,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The rich is stored in secret place, 이게 은밀한 곳입니다. secret place, 비밀의 장소에 있는 재물이 부자가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럴까요? 부자가게처럼,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이 있는, 숨은 재물이라는 표현이, rich sto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하기가 참, 그러네요. 아, 부자집 창고, 이 재물이 부자집 창고, 라고 되어 있네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so that you may know that I am the Lord.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The God of Israel, who summons you by name. 그 이름을 소환하는 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소환한다고 그러죠. 불러들이는, 끌어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인 줄 알게 할 거야. I will give you the treasures, treasures of darkness, riches stored in sacred places, so that you may know that I am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summons you by name.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For the sake of Jacob, my servant. 내가 택한 자인데, Of Israel, my chosen.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종. 나의 종, 야곱. Seik. Seik. Seik가 뭐였죠? 흔든다는 뜻도 있고. 자,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익. 제발 부디. 신의 뜻이라면. 맹세코. 이게 맹세코란 뜻이 되겠네요. 내 종, 야곱을 맹세코 택하여.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Israel, my chosen. I summon you. 내가 네 이름을 소환하여. By name. And bestow. Bestow. 내가 칭호를 줄 거야. 자, 봅시다. 둘 거야. 묻게 할 거야. 쓰게 할 거야. Bestow. Bestow. And bestow on your title of honor. 영광. 영광의 타이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영광의 타이틀이 내게 있게 할 거야. 내 이름을 불러서. Thow you. Thow you do not acknowledge me.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가 몰랐을지라도. Thow. Thow죠. 부모할지라도. Thow. For the sake of Jacob. My servant. Of Israel. My chosen. I summon you by name and bestow. On your title of honor. Thow you do not acknowledge me.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I am dear Lord. And there is no other.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 will str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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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하다. I will strengthen you. Thow you have not acknowledged me. 6절입니다. 했다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So that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the place of its setting man may know there is none besides me.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잔이라 하였노라. 나는 평안도 짓고 짓는다는 말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Prosperity. And create desert. 환란이란 말이죠. 이게 재난이란 뜻이죠. Desaster. Disaster. Disaster. 재난입니다. 이게 재앙. 여기는 환란이라고 되어있죠. Disaster. 여기는 평안입니다. Prosperity. Prosperity. 권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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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Idle Lord do all these things.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위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위도 함께 음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45장 9절이죠. 9절입니다. You heaven's above. 하늘이여 위로부터. Laying down. Righte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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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죠. Let cloud. Shower it down. 밑으로 뿌려라. 구름이여 의를 불러라. 의를 불러라는 말을 밑으로 내려라죠. shower. Let earth open wide. 땅이여 열려라. Let salvation spring up. 구원을 튀어 오르게 하라. 싹트게 하라. Let lighteousness grow with it. 공위도 함께 음독게 하라. 자라게 하라. 여호와가 이를 창조했다. I, the Lord, have created it. 나오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Woe to him who quarrels with his maker.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Woe. Woe. 봅시다. Woe. Woe. 비해. 불행. 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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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재난. 아아. 아 감탄사네 감탄사. 아아. 재난. 브랜. 질그릇 조각 중.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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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다툼. 툼. 더불어. 다툼. 다툼. 여기 다툼진데. 월. 재난같은 그가. 재난같은 그가. With his girl. 그를 만든 사람과. Quarrels. 다툼진데. To him who is bottom. 플로wijr Photo. 포스트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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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이의 파편. 아아. 파쳐드. 파쳐드드. 이게, 그. 한 조각이지 Battle. 조각 중 한 조각. 바로 파쳐드트. 좌츌을. among the pothers. 그러니까 질그릇 그 중에 하나의 질그릇이 on the ground 질그릇 중에 그 땅에 있는 질그릇 중에 하나가 토기장에게 does the clay 이 진흙이 say to the portal. portal는 토기장이죠. portal을 만드는 사람이죠. portal. What are you making? 내가 만든 것이. 내가 뭘 만드니? that's your work say.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he has no hands. War to him who quarrels with his maker. To him who is but a percher. Pertured among the perchers on the ground. Does the clay say to the portal. What are you making? that's your work say. He has no hands. 자 이사야입니다. 포기장이. Portured, portal. 이건 포트죠. clay, 진흙, clay. 409번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사야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차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이죠. 1, 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Rebuild. 나타나다죠. 제 현하다. 나타나다. 알현하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He grow up before him. 연한 순 같고, like a tender shot. 자, 이게 연하다는 얘기죠. Tender. shot. 이게 순이라고 전역이 되어 있네요. shot.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and like root out of dry ground. 고운 모양도 없고 He had no beauty. 풍차도 없고, or majesty. To attract us.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이게 appearance가 나타남이죠. 흠모할 만한. That he should desire him.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죠. 일단 majest. majest는 황제의 위엄 이런건데요. 헌모할 만한 이게 위엄이라는 얘기죠. 위엄. 위엄. attract. 헌모하다. 을다. 유인하다. 우리를 유인할 만한 어떤 위엄이나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죠. Attract는 이게는 유인하니. 그가 우리를 유인할 만한 위엄이나 아름다움이 없다.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he should desire him. 그에게 풍채도 없다. 자. 이게 풍채 같은데요. 풍채 풍채. 풍채라는 말이 어떻게 이게. 디자인. 열망. 욕망하고. 어떨까요. 욕망. 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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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traumatic потому. 풍채. 실로. 줄고를 지고. 이 투깍. discours. informitized. 발음이 어떻게 답니까. 질고 허약. inform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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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약함. 병약함. 질고. informities. surely took up. 등에 지는거죠. took up. our infirmities.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carried our sorrows. 우리의 슬픔을 carry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안았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yet we considered. 우리가 고려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았어요. stricken by God. 하나님한테 stricken 했어요. smitten. 고난을 당한다. smitten by him and afflicted. 일단 stricken 한번 봅시다. stricken. 이게 스트라이커의 과거 분사 같은데요. 맞은. 성룡사네요. 맞은. stricken. 석격당하다. 증거를 받다. 하나님께 맞다. sm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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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봅시다. smitten. 이게 세게 맞다. 이런 뜻이네요. 세게 맞다. smitten. smitten by him. affl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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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하는. 고난. 고난이죠. 고난을 당한다. afflicted. smitten. afflicted. stricken. 세게 맞다. stricken. smitten. afflicted. surely took up our infirmities. 이게 허약이죠. 즐거. and carried our sorrows. 우리의 슬픔. yet we considered him stricken by God. smitten by him and afflicted. 53장 4절입니다. 4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사야 어디 나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we all 우리는 다 like a sheep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have gone astray 배교하여 astray 배교죠 astray 배신 배교 길을 잃다 길을 잃다네요 astray 솔깃한 말로 속이다 길을 벗어나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옆길로 타락하여 탈선하다 그렇죠 탈선하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탈선하여 astray 각기 제길로 갔거늘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그들 각자의 길로 돌아서 우리 각자들 각기 각기란 말이죠 each of us 우리 각기 돌아갔다 갔다 그들 각자 자기 스스로의 길로 여왁께서는 and the lord has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왁께서는 담당시켰다 laid on 눕혔다 뉘었다 그 위에 얹었다 그 위에 얹었다 him the inquinity of us are 우리 모두의 inquinity 인피니티 인피니티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이죠 부정 ini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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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불법 죄악 부정 불법 죄악 iniquity iniquity 부정 불법 죄악을 담당시켰다 laid on 부정 부정 불법 죄악 부정 iniquity 그래서 53장이죠 412번입니다 다음 성경구절의 괄호 안에 가장 적당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그가 89고절 이죠 13절 5절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을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리 еп мне personal pierce 우리 피어싱이라 그러죠 귀걸이 코걸이 뭐 찔렸다 pierce for our transgressions 허물 때문이요. transgressions transgression 번법입니다. 이게 위반하다. violation, breach, offense, infringement, contravention, transgression transgression 위반하는 겁니다. transgression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he was crushed, crushed 상한 것은 for our iniq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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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quities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punishment가 벌이죠. 벌. 징계라고 했는데요. 벌입니다. punishment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brother's peace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what's up on him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가 그의 위에 얹혀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and by uns we are here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und 이게 채찍에 맞다 이런 뜻인데요. 상처네요 상처 상해 wounds und 상처를 입힌다 부상을 입힌다 그런 뜻이네요. 이게 채찍에 맞다라는 표현이 이거군요.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and by his own and by his own we are here we are here 413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무엇은? 내 길은입니다.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길입니다. 길 55장 8 구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여와의 말씀이야 declares the law declares 선포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길입니다. 길 414번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56장 7절로 갑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요. 여기 부터 볼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This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가져온다는 거죠. bring 인도한다는 말을 가져온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져온다는 것을 인도한다는 걸로 번역했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야. Give and joy 그들에게 기쁨을 줄 거야. In my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 그들은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거야. Their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ill be accepted on my altar Accepted 자원하여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답니다. 기끄이 받는다. 기끄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For my house will be called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많은 국가들이 국가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야 이걸 만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다. 그죠? 415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요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요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Surely the arm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o save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Nor his ear is too dull to hear 둔하다라는 뜻같은데 둔하다 단조롭고 지루하다 둔하다 유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Surely the arm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o save Nor his ear too dull to hear 오직 너희 죄악이 by your iniquities 아까 이거 범죄 죄악이라고 그랬죠 iniquities iniquities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구나 해봐 separated 분리하다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separated 할 때 그 separated 입니다 You from your God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separated 했구나 분리해냈구나 갈라놓았구나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From you Though daddy will not hear 59장 죄악이죠 Iniquities 죄악이죠 Iniquities 다음 내용은 이사야 어디 나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요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이죠 60장 1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For your light has come 요하 영광이 And the glory of the Lord 내 위에 임하였다 Rises upon you 솟았다 임하였다는 말이 rise 있습니다 솟았다 Arise shine For your rise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60장 417번입니다 다음 과라온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세요 내 백성이 다 어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적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의 60장 20일 내 백성이 다 어이롭게 되어 Then will all your people be like us 어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거야 And they will possesses Po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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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nd forever Possess Possess 재산 어떤 뜻인데 이게 잡다 소지하다 소유하다 Possess 소유하게 될 거야 Land 땅을 영원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They are the shirt I have planted 내가 심은 순 순 새순 숫 숫 숫 숫 숫 숫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The work of my hands for the display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내가 만든 것으로서 My splendor 나의 영광을 Splendor 펼치다 펼치다 이게 화려하다 훌륭하다 빛나게 빛나게 탁월하게 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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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채를 나타낼 거야 디스플레이 할 거야 세순이 심은 가지야 내가 심은 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은 슈터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The list of you will become a thousand 그 작은 자가 너의 그 아주 조그만 부분이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The smallest of mighty nation 그 약한 것이 mighty nation 강국이 될 거야 때가 되면 I am the lord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I am the lord in its time 때가 되면 I will do this swiftly 속히 이루리라 swiftly 친속하게 swiftly 친속하게 친속하게 I will do this 이 일을 이룰 거야 강국입니다 mighty nation 강국입니다 강국 418번요 이제 예레미야스로 넘어갑니다 4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아름 뼈 좀 아름 뼈 살구나무 끓는가마 무화과 두강주리 아 아름 뼈 자 예레미야 1장 9줄로 갑니다 예레미야 1장 9줄로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Then the lord reached out his hand 내 입에 대시며 and touched my mouth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and said to me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Now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s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See today I appointed you appoint you over nations 여러 왕국 위에 세워 and kingdoms to uproot 내가 그것들을 뽑고 tear down 감일하고 to destroy 넘어뜨리고 overthrow 건설하고 to build 짐깨했다 and to plant 뽑는다는 말이죠 Upload Upload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The word of the lord 또 내게 이만이라 came to me 이르시되 제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What do you see 제레미야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I see the branch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봅니다 I see the branch of an arm on the tree I replied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e 내가 잘 보았다 You have seen correctly 정확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야 For I am watching to see that my world is fulfilled 충만하게 하려 함이야 이루려 함이야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다 The words of the lord came to me again 내가 무엇을 보느냐 What do you see 대답하되 끓는가 말을 봅니다 I have a boiling pot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네요 Tilting away from the north Tilting 경사지게 하다 Tilting 경사진다는 뜻입니다 Tilting 기울어지다 Tilting away from the north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I answered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e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From the north Desjured Is Desjured Desjured 아 발음이 이게 잘 안되더라고 Desjured Disaster Desjured 맞아 Desjured 재앙입니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 Will be pulled out Pulled out은 이게 붙는다는 겁니다 Out on all On all who live in the land 모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질 거야 내가 북방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I am about summon all the people of the northern kingdoms Summon 부른다는 거죠 Summon Summon 부르다 소환하다 그들이 와서 Declares the lord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Their kings will come and set up their thrones in the entrance of the gates of Jerusalem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They will come against all her surrounding worlds Her 라고 되어있죠 예루살렘이 여자로 표현했죠 And against all the towns of Judah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against 할 거야 그 사방 모든 성벽 All her surrounding worlds 무리가 나를 버리고 I will pronounce My judgment On my people 나의 심판을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한다 그랬죠 I will pronounce my judgment on my people 내가 pronounced 할 거야 여기 선고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내 심판을 내 심판을 나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 Because of their weakness In forsaking 이게 분향하는 거죠 Forsaking me In burning incense 불타는 분향이죠 이게 향기죠 향기를 태워서 다른 신들에게 향기를 태워서 분향하고 And in worshiping What their hands have made 그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들에 그들이 예배를 했다는 거죠 Worshipping 그래서 내가 I will pronounce my judgment on my people 하겠다는 거죠 16절까지죠 지금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거 봤죠 끓는가마 Boiling Boiling Port 13절 Boiling Port Boiling Port 24장 1절 10절까지죠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 여호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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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여호야킴 킹 주다 주다 고관들 목공들 장인들이죠 철공들 Art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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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인데요 영어로는요 Arti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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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네요 예술가 철공들이 주다 were carried into exile 주다 주다 were carried into ex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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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감옥 아닙니까 제일이 감옥입니다 이게 망명이네요 망명 추방 Exile Exile 추방에서 From Jerusalem from Babylon by Nebuchadnezzar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The Lord showed me to Vasquez Yes 여호와의 성전 앞에 너희 무화과 두강주리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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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ed 자 무화과가 Fix입니다 이게 무화과죠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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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ed 로요 있다 In front of the Temple 성전 앞에 Of the Lord 여호와의 성전 앞에 After Jehoiakim son of Jehoiakim king of Judah and the officials the craftsmen and the artisans of Judah were carried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by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the lord showed me to baskets of a fix placed in front of the temple of the lord 여기까지죠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One basket had very good fix like those that ripen early ri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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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pen이네요 익히다 익은 ri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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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익은 듯한 ripen only The other basket 다른 baskets에는 다른 광주에 had very poor fix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So bad they could not be it 먹기에 안 좋은 먹을 수 없는 요하께서 내게 이러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Then the lord asked me What do you see 제레미야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다 하니 Fixed I asked the good ones are very good but the poor ones are so bad bad they cannot be eaten 요하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러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내가 이곳에서 옮겨 Like this good fix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러게 한 Judah whom I sent away from this place to land of the Babylonia 이러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거야 I regard as good exiles from Judah whom I sent away from this place to the land of Babylonians 갈대아인 이 얘기는 바벨로니안이라고 되어있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My eyes will watch over them for their good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And I will bring them back to this land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I will build them up and not tear them down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I will plant them and not upload them 내가 요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I will give them a heart to know me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거야 That I am the Lord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They will be my people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And I will be their God For they will return to me with all their heart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이왕 시드기아와 But like the poor pigs 자 이건 뒤로부터 해석이 되는 거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와 같이 Which are so bad they cannot be eaten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이 땅에 애굽 땅에 살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릴 거야 먹을 수 없는 이것들과 같이 The poor pigs The poor pigs 와 같이 Says the Lord So will I deal 시드기아 고관들과 남은 자로써 I deal 제드키야, king of Judah, his official 고관이죠. and the survivors, 살아있는 자와 from Jerusalem으로부터 남아있는 자라고 되어있죠. 살아있는 자와, whether they remain, 남은 자죠. remain in this land of live in Egypt. 애급 땅에 사는 자들을, 애급 땅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들과 고관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like the poor fix, which,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린다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가 가운데 흩어서, I will make them abhorrent. 혐오, abhorrent, 아주 질색인, 아하, 환란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밟게, 혐오, 그들에게 아주 혐오스럽게 만들거야 너희들. abhorrent, an offense to all the kingdoms. kingdom, kingdom of earth.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위반, 범죄, 공격.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모든 나라들로부터. reproach. reproach. 치욕을 당하게 할거야. reproach and by word. 말거리가 되게 한다는, 이게 by word네요. by word. 속담. 속담. 속담이 되게 할거야. 속담이 되게 한다. 말거리가 되게 한다. 속담이 되게 하더라. 고런. 고런. 조소. ridicule. 조소하다. 그리고 there is a cursing.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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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죠. WHEREVER I VENISHED THEM 자 더럽세다 추박하다 쫓아내다 VENISHED THEM 여주를 받게 할 거야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WHEREVER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WHEREVER 대체 어디로 내가 쫓아내나 그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그곳에서 ridicule, cursing 하고, byword 하고, reproach 하게 할 거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낼 거야 I RESCEND THE SWORD, FAMINE, 기근이죠 AND THE FLOW, 전염병이죠 AGAINST THEM UNTIL THEY ARE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THEY ARE DETROYED FROM THE LAND I GAVE TO THEM AND THEIR FATHER AND THE LAND I GAVE TO THE LAND I GAVE TO THEM AND THEIR FATHER 마름뼈가 아닙니다 마름뼈 마름뼈 환상은 SKL이죠 4번 419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무엇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GO UP AND DOWN THE STREETS OF YERUSALEM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LOOK AROUND AND CONCIDER 고려하다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Search Throw her squares 그 넓은 이 예루살렘을 자꾸 그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죠 신부 행하며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If you can find but one person who deals unnecessarily and seeks the truth I will forgive this city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그런 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고 내게 강구도 하지 마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겠다 왜요? 예루살렘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7장 16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7장 16절로 갑니다 그런 적 너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Do not pray For these people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 No offer any plea or petition for them 자, plea 당변 당변 탄원하지 마 변명하지 마 Petition 청원하지 마 당변 당변 하지 마 Do not plead with me 내게 강구하지 마 Plead Plead For I will not listen to you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안 들을 거야 우상 숭배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했기 때문에 1절부터 좀 볼까요 몇 절이죠 할까 16절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This is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너는 여호와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Stand at the gate of the Lord's house and there proclaim this message Hear the word of the Lord all your people of Judah who come through these gates to worship the Lord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s And I will let you live in this place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Do not trust in deceptive words and say this is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If you really change your ways and your actions and deal with each other justly 이방인과 고아와 갑을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If you do not oppress the alien, the fatherless or the widow and do not shed innocent blood in this place And if you do not follow other gods to your own harm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Then I will let you live in this place Indeed, and I gave your forefathers forever and ever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But look, you are trusting in deceptive words that are worthless Deceptive Deceptive 속이다 Deceptive 기만하다 뭐로요? 무익한 거짓말로 Worthless 다치없는, 무익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Worthless Worthless Wealt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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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오죠, 이제 답이 왜? 유상숭배 내가 도둑질하며 Will you steal and murder? 도둑질과 살인 Commit adultery 이건 엄란이죠, 엄란 Perjury 이게 뭡니까? 거짓맹세하며 위정합니다 Perjury Perjury 위정하는 거죠, 이게 위정 Perjury 거짓맹세하는 거죠 Perjury Born innocence Born incense 향을 태워드리며 누구한테요? Bar And follow others God you have not known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And say we are safe, safe to do all these detestable things 가정한 뭐 이런 뜻 같은데요 혐오스러운 Detestable 스페인어네요, 영어로 갑시다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Detestable 가정스러운, 혐오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가정스러운, 혐오스러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보라, 나군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Has this house which bears my name become a den of lovers 간도조 To you, but I have been watching declares, declares 선포하다 선고하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Go now to the place in Shiloh where I first made a dwelling for my name and see what I did to it because of the weakness of my people Israel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While you were doing all these things declares The Lord I spoke to you again and again But you did not listen I called you, but you did not answer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는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곳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좋은 이곳에 행하겠고 Therefore what I did to Shiloh I will now do to the house that bears my name The temple you trust in The place I gave to you and your fathers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I will trust you from my presence Just as I did all your brothers, the people of Ephraim 그런정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So do not pray for these people, no offer any plea 강구, 간청, 청원, or petition 아까 뭐라 그랬죠? petition 변호하지 마라 For them do not plead with me, for I will not listen to you 장승배죠 412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와 무엇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와 사모엘이죠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6절요 Then the Lord said to me Even if Moses and Samuel were to stand before me My heart would not go out to these people 백성에게 내가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Send them away from my presence 내 존재 앞에서 Let them go 그들을 다 가라고 그래 그 얘기죠 쫓아 내 모세와 사모엘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42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눈물을 흘리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3번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 16장 1부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You must not marry and have sons of daughters in this place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the sons and daughters born in this land and about the women who are their mothers and the men who are their fathers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They will die of deadly diseases 독이죠 독 They will not be mourned Mourned 이게 잠깐만요 Mourned 애도입니다 애도 탄식하다 Mourned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Bu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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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묻어주는거죠 묻어주는거 예수님 무덤에 주기도문에 나오는거죠 이게 그 뭐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뭐 갑자기 죽이도문이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코르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심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문을 이루어지고 아 사도신경이 나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할 때 Buried 이게 나옵니다 매장 Bu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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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ill Be like Refused Lying On The Ground They Will Perish Buried Sword Peas Buried Be People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애국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 not enter house where there is funnel meal. 초상집같은데. 장례. Funeral. Funeral. Funeral meal. Tonight go to moon. 약간 슬픔 통곡 탄식이죠. Show sympathy. 동정이죠. Because I have a withdrawal.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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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적인. 네. 내성적인 뭐 이런 뜻인가요? 지수하다. 철회하다. 음... 빼앗다. 라는 말이 맞겠네요. 나의 평강을 빼앗다. 나의 복을 빼앗다. Withdrawn. my love and my pity from these people. P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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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Pity. Sympathy. Sympathy. 동정. 동정. 공감. 공감. 동정. 공감. 423번입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은 고국의 멸망을 예언해야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뇌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바로 오늘 알맞게 쳐온 번호는 뭡니까?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제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무엇이 불붙는 것 같았어. 무엇의 사무친이 무엇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볼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죠.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But if I say, I will not mention. Mention이 언급하다 입니다. 말을 언급하는 것. Mention him. 다시는 그를 언급하지 않을 거야. Or speak any more.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In his name. 그의 이름을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 His word is my heart is like a fire. 불같다. 골수에 사무친다. First, shut up in my bones. 불이 골수에 사무친다. 불이 골수에 사무친다. Fire is shut up 이네요. 사무치다. I am wary of holding it in. I am wary of holding it in. 사무치다. 답답하다는 말이네요. I am wary of holding it in. 답답해서 Indeed, I cannot.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참으로 Indeed, I cannot. 자, 그럼 오늘 답이 나왔죠? 마음, 골수, 답다. Shut up in my bones. 424번입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음을 모명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반의 아들 아희감입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1절부터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요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음에서 요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게 보면 성전 뜰이라고 되어있죠. 이것이 성전 뜰입니다. Tell them everything I command you. Do not omit the word. Omit. 감하다. 빼다. 이 말 같은데요. 생략하다. Omit. 할 것을 받들이다. 생략하다.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야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Perhaps they will listen and each will turn from his evil way. The evil way then I will relent.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야마.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야마. 풀리다. Relent. 마음이 누그러지다. Relent. Relent. 그것도 풀리다. 그것도 안정을 찾다 그런 거잖아요. Relent. Then I will relent. 고리킨다는 거죠. And not bring on them and be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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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죠. I was planning because of the evil they have done.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라. 요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If you do not listen to me and follow my love which I have set before you.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And if you do not listen to the words of my servants, the prophets, whom I have sent to you again and again, though you have not listened to it, listened, listened.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섬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Then I will make this house like cello and this city an object of cursing among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예레미야가 요하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The priests, the prophets, and all the people heard Jeremiah speaks these words in the house of the world. 예레미야가 요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But as soon as Jeremiah finished telling all the people everything the Lord had commanded him to say, the priestess, the prophets, and all the people seized. seized가 붙잡는 거죠. 붙잡다. seized. 그를 붙잡고 seized him and said, you must die. 어찌하여 내가 요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은하여 이러기를 이 성전이 신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요하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더니라. 샘이아 예은하여 Why do you prophesy? 예은하여 des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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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지다 우리 저기 사막이 desolate 잖아요 버려진 사람이 살지 않는 상냥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게 하겠느냐 and all the people crowded around Jeremiah in the house of the Lord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when the officials of Judah heard about these things 왕궁에서 여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they went up from the royal place to the house of the Lord 여와의 성전으로 여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and took their place at the entrance of the new gate of the Lord house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ten the preachers and the prophets 보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this man should be sentenced to death 내 이 귀로 들음같이 이 생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because he has prophesied against the city you have heard it with your own ears be sentenced to 합당하다 이런 뜻이죠 합당하다 선고합니다 처합니다 선고한다 이게 선고한다네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죽는 것을 선고한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모든 국왕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Then 예레미야 said to all the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여와께서 나를 보내사 The Lord sent to me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Prophecy against this house and this city and all the things you have heard here 그런적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Now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s and obey the Lord your God obey 순종하다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Then the Lord will relent 돌이킨다는 거죠 And not bring the just He has pronounced against you 그러나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데로 오른데로 하리냐 As for me, I am in your hands Do with me whatever you think is good and right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Be assured Be as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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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무제한 피를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Be assured Be assured However That if you put me t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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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bring the guilt of innocent blood on your servers On And on this city And on those who live in it For in truth The Lord has sent me to you to speak all these words in your hearing 보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Then the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said to the priests and the prophets This man should not be sentenced to death He has spoken to us in the name of the Lord of God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Some of the elders of the land stepped forward and said to the entire assembly of the people 24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오는 바깥의 경적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미가의 모레셋 prophesied in the days of 바스키야 king of Judah He told all the people of Judah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시온 will be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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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얼굴 따위에 주름이 잡히다 시온은 바깥의 경적지가 그니까 주름 잡히다는게 그 밭에 고리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거 같아 Proud 얼굴에 주름이 잡히듯이 밭에도 주름이 잡히잖아요 시온 will be plowed like a field Jerusalem will become a heap of rubber 산당의 숲 산당의 숲과 같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은 러블 한번 봅시다 러블 파편 막돌 돌 따위의 파편입니다 돌 따위의 힙이 된다 힙이 뭡니까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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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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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 A heap of rubber 돌더미 같이 되려 산당의 숲이라는게 그거네요 바깥이 경적지 바깥이 경적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깥이 경적지가 된단 말입니다 갈아야 될 밭이죠 이게 돌 무더기가 있으니까 성전에 사는 it's a temple 바깥이 한당의 숲 over ground with ticket Ticket Over ground 너무 크게 자라 Overgrown 너무 무성한 무성한 무성한이죠 무성한 덤뿌리네요 마운드 마운드네요 흑무득입니다 흑무득이 흑무득이 흑무득이가 있는 성전에 사는 무승하게 자라는 숲 무승하게 자라는 숲과 덤불 무승하게 자라는 가시덤불 가득 찰 것이다 유다이왕 히스기야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유다이왕 히스기야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죽였느니라 희스기야가 요아를 두려워하여 유다이왕 히스기야 그들에게 선언한 제왕이 되하여 유다이왕 히스기야 유다이왕 히스기야 유다이왕 히스기야 유다이왕 히스기야 유다이왕 히스기야 유다이왕 히스기 유다이왕 히스기 두는 기회에 유다아 유다이왕 히스기야 또 요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우리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의 경과에 예언하며 나우리야 son of Sema야 From Kiriat Jerem was another man who prophesied in the name of the Lord. He prophesied in the name of things against this city and this land as 예레미야 did. 여우야 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국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When King Joachim and all his officers and officials hear his word, the king sought to put him to death. But Uriya heard of it and fled in fear to Egypt. 플레드가 이게 도망갔다는... 이게? 도망 플레드 여우야 김 왕이 사람을 애국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국으로 보냈더니 King Joachim however sent an Eladan son of Achbor to Egypt along with some other man 그들이 Uriya를 애국에서 연행하여 Joachim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They brought Uriya out of Egypt and took him to King Joachim who had him struck down with a sword and his body drawn into a... Burial place 매장 B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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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이게 묘지입니다. Burial place of the common people 일반 평민이죠. Common people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B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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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무엇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로 십섭드립니다.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29장 12절 13절로 십섭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then you will call upon me 이거는 부르짖으며 나를 부르면이죠. 그 지점에 나를 부르면 기도하면 come 내게 와서 and pray to me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and I will listen to you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그렇죠. 426분입니다.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과 두루마리 말씀을 불사는 왕은 누굽니까? 요약입니다. 36장 2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록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는 후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요약인 왕이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말하십시오. after the king burned the scroll containing. containing. 포함하여 담고 있다. 바록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포함한 두루마리죠. 스크롤을 불태운 왕이 불태운 왕이 불태운 두루마리와 바록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태운 후에 기록한 입을 통해 라는 말이 컨테이닝이네요. 포함한 입을 통해 입을 포함하여 구슬 명령 dictation 우리가 앞에 다 했던 겁니다. 구슬 명령 dictation dictation 요하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했다. 예레미야의 구슬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기록했다.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한다.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나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Take another scroll 유다의 요하의 예레미야의 왕이 불사르다. And write 모두 말을 기록하고 And write on it. All the words that were on the first scroll 그치 요하의 야킴 핑 불사르다 하죠 요하의 예레미야의 왕이 스크롤을 427번입니다. 다음의 사람들의 행동에는 관점이 있다? 옳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간 사람. 보사야의 아들 아사리야. 바레야의 아들 요하나. 모든 오만한 일. 예레미야 40장 1사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사 Murphy 예레미야 40장 1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 스 vín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When Jeremia finished telling the people all the words of the world their God, everything the Lord had sent him to tell them. Hosaiah의 아들 Azariah, Azariah son of Hosaiah, Gariah의 아들 Yohanan, Yohanan son of Gariah, 모든 오만한 자가, and old arrogant men. Arrogant man, 그만하다. Arrogant man, 오만한 자가. Arrogant man said to Jeremia,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You are lying.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The Lord our God,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요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You must not go Egypt to settle there. 내가 거짓을 거기서 대국에서 살려고, 대국에서 settle, 거짓을 하려고 너를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보내요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요 말하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요 말하게 하지 않았다. 너를 보내요 말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 가지 말라. You must not go to Egypt to settle there. 이 말을 하라고 너를 보낸게 아니다 이거죠. 참 말 어렵게 해놨네요. The Lord our God has not sent you to say, You must not go to Egypt to settle there.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낸 이유가 이렇게 말하라고 보낸게 아니야.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 말을 따로 띄어서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모든 말씀이다. 근데 굳이 따옴표를 왜 하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엔하이버의 성경에는 따옴표가 있는 거에요. 그럼 뭐 엔하이버의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 못하다는 얘기인거죠.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걸 보고 다 번역을 한 거니까. 뭐 한자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다지만. 한자도 다 영어보고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통점이 다 옳게 표현한 것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간 사람들. 에르그넌트. 에르그넌트 맨이라 그랬죠 아까. 에르그넌트 맨. 고만한 자들. 도사야의 아들 아사리아. 바리야의 아들 요한안. 이 두사람. 이 두사람. 고려해야겠죠. consider. 고려해야겠죠. consider. 128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무엇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도. 예레미야 48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게을리하는 자. 48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48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파이팅. 저주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의. 과정이죠. 과정. 렉스 한번 봅시다.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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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네요. 썰몬 아닙니까. 연어. 렉스. 그 너저러진 모호함, 단정치 못하는, 긴장이 풀린, 슬쌔한, 그렇군요 너선한, 단정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단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Courses 가 과정이란 말이고, 이 Courses 는 저주란 뜻이죠. 저주란 뜻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Courses,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 Damnation, Anatema, Well, Common Steel Ripple, Excommunication, Wave, Curse, Mug, 저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느슨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 일을 느슨하게, 단정치 못하게, 게으르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적이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A curse on him who keeps his word from bloodshed. 일단 피하고 연관이 있죠. 유혈 입니다. 유혈입니다. 유혈 사태 유혈 사태 피를 흘리지 않는 유혈 사태로부터, 금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이죠. 자기 칼을 금한다는 얘기가, 자기 칼을 금한다는 얘기가 이거네요. 어떤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 동족이 죽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A curse on him who is Lex in doing the Lord's work. A curse on him who keeps his word from bloodshed. 그죠. 렉스입니다. 렉스. 이스라엘 집이 무엇을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합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합이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야. 예레미야 48장 소치 그룹 드립니다. 되는 제목입니다. Then 모합 will be ashamed of a Commerci Commerci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Asshamed As the house of Israel was ashamed when they trusted in an Asshamed 모하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하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을 지금 보고 있죠. 모하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까 모하비 원로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죠. 그모스죠. 요하를 거슬러 자만했다. 고만하다 고만하다가 뭐라 했죠? 고만하다가 모하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고만하다가 모하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요하를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에 48장 42질로 갑니다. 모하비 요하를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모하비 형언의 수집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모하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니다. 모하비 하나님의 심판으로 parlar archive Enough을 지 fly신 곡 유형의 것만으로PER siven 혼자 overse itself cứ cuidado. Bashim hanamamamamamamamuім호와의 춤출 수 있겠습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드리되다 무시하다 드리되다 무시하다 무시하는거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Defied For up will be destroyed as a nation because she defied his love 이대했기 때문에 331번입니다 다음 성경구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채우시오 1장 5절로 7절 1장 5절로 7절 1장 5절로 7절 2장 5절로 7절 2장 6절 3장 6절 3장 6절 4장 7절 4장 7절 4장 7절 육신을 보호하고 Depends on 보호하고 의존하고 의존하고 Depends on 의존하는 겁니다 배달리는 겁니다 공속되는 겁니다 그의 육체를 그의 힘을 위하여 육체에 의존하고 이 말이 육신으로의 힘을 삼고 감히 요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 whose hearse turns away and who's hearse turns away from the love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았어 사막에 떨기나무 같았어 he will be like a bush in the west land. 쓰레기죠. 웨스트가 버려져서 쓸모없는 땅에 bush 같았어. 뜰기나물. 뜰기나물. 덤불. 수풀. 영화 부시맨 보면은 덤불. 수풀. 뜰기나무.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웨스트랜드. 황량한 사막에 있는 그 나무들. 부시맨. 그러네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he will not see prosperity when he comes. prosperity. 번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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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성공하다. 행운. 이런 뜻이죠. 행운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요. 광야 간조한 곳. he will dwell in the perch. pe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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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있나. 보기 마른. 심연 따위가 말라있나. perched. 이게 저기 가뭄이 덩. 이런 뜻이겠네요. 은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살리다. he will dwell. 머무른다는 뜻이죠. first. 땅이 메말랐어요. 메마른 place. 메마른 땅이죠. first place of the desert. in a salt land. 소금 땅이죠. where Noah lives.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그는 머무를 거야. he will be like a bush in the west lands. he will not see prosperity when he comes. he will dwell in the past. price of the desert. in a salt land where no one lives. 그러나 무릎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the blessed is the man who trusted, trusted, trusted u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복을 받을 것이야. 신. 신임. 신임이죠. 그를, 그를, 여와를, 신임하는 자는 의뢰하는 자는 의뢰라는 말이죠. 신임이란 뜻이죠. he does. 여와를 믿으며 육신으로 flesh 그의 힘 트랜스 트랜스를 의지하고 아까 의존하고 의지하고 흑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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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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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하는 사람은 마음이 요가에게서 떠난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일단 2번, 3번, 5번입니다. 그는 사막의 bush 들기나무 같아서 prosperity 좋은 일 행운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웨스트랜드에 poached 간조 poached place 간조한 곳 둥근한 땅 둥근한 땅 소금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dwell 머물리라 그런 암으로 요가를 의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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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의지하며 요가를 구하는 자 의뢰라 그랬죠 confidence confidence 3번입니다. flash course confidence 와우 432번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의 과로안을 적으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적 내 하나님 요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오 무엇인줄 알리 달라 주 망군의 요가의 말씀이다 베르미야 2장 19절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구절구절을 보잖아요 사실은 전부 다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문제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문제를 계속해서 풀거니까 환경 전체를 문제집으로 삼아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이죠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your weakness will punish you weakness 이 연약함이라는 뜻인데 이게 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사악이네요 사악함 Wick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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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함 심술구점이네요 Wickedness 사악함 심술구점 내 사악함이 너를 punish 뭐랄 것이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your backsliding will rebuke you 너를 꾸짖을거야 책망이란 말이에요 Rebuke입니다 구짓다 단역이 backsliding이네요 backsliding 뒤에서 미끄러지는거죠 back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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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slide backslide 타락 타락이란 말도 있구요 과오에 빠지는 것도 있고 아하 견절하다 돌아서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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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적 그런적 시들 알라 여기 알라라는 말이 consider입니다 고려해라 그런적 내 하나님 요하를 버리면 then you realize 알라 알게 될거야 how evil 악이요 and bitter son son이죠 이게 고통이란 뜻입니다 it is for you 악이며 고통인줄 알아라 realize 뭐가요 for when you forsake the lord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요하를 버리는 것과 내 하나님 요하를 fors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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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죠 버리는 것 저버리는 것 forsake 요하를 forsake 하는 것 forsake 할 때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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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함이 경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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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 두려움 무시무시한 아워플 아워플 아워플이네요 음 무서워 무시무시하다 아워플 아워플 어워플 입니다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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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 선언하다. 신고하다. 알리다. 만군의 여호와 내 아기 너를 징계하겠고 Punish. Wea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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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sliding. 내 반역이 너를 Rebuke. 그런 적 내 하나의 묘화를 Forsake. 버리는 것. 내 속의 나를 Aware. AW is Awareful. Our. 중요함이 없는 것이 뭐다? 악. 악. 악이라고 했죠. 악. 악이 뭐라 אנחנו evil이라고 하죠 evil evil 악. 정만, 악. 고통. 비틀쓰다란 뜻이죠. b-i-t-t-e-r 여기는 evil, bitter, 악화고통이다 볼까요 Your wickedness will punish you. Your backsliding will rebuke you. Consider then and realize how evil and bitter it is for you when you forsake the Lord your God and have no hour of me, declares the Lord the Lord. Almighty. 433. 다음 성경구절의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은 뭡니까? 가면은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자랑하던 자들 중에 너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백슬라이딩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에레미야 에가 1장 2절 입니다. 에레미야 에가 1장 2절 입니다. 에가로 넘어갔습니다. 입장 2절요. 밤에는 슬피우니 bitly 슬픔 고통이란 뜻이죠. bitly 없이 쓰게 살을 애듯이 b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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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슬프게 우니 눈물을 흘리다죠. 뺨의 흐름이여 tears open her cheeks. 뺨 위에 흐르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among all her lovers. 사랑하는 자들 중에 there is none to comport her.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all her friends are betrayed. betrayed 배반하는거죠. they have betrayed her. they have become her enemies.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comfort. 편안하게 해주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betray해서 enemy가 되었다. 434번입니다. 다음 성경 9절의 과론에 적당한 말을 넣으시오. 요하이 인자와 성휼이 부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밀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추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개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여하이 인자와 성휼이 부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밀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여하이 인자와 성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밀되지 아니하미니이다. cause of the lowest great lover we are not consumed. 침밀되지 않는다는 말이 consume, 소비되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되지 않는다. For his compassion never fail.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의 열정. 요하이 인자와 긍휼이라고 되어있죠. 인자와 긍휼이 compassion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십자가죠. compassion. 열정. 인자와 긍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추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성실하심이죠. 성실하심. 성실하심. Faithfulness. Faithfulness. 성실하다. 성서적 믿음이다. 성서적 믿음이다. 성서적 믿음이다. 여와의 인자와 긍휼이 되어있습니다. 무궁하심. 무궁하단 말은 never fail.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진멸되지 않는다. consumed. 소비되지 않는다. 성실하심이. Faithfulness. 충실하심. 충실하다. 그런 뜻이죠. Fai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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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와의 인자와 긍휼이. Great love. 여와의 인자의 흰자. 여와의 인자. 평활로 읽기 바라야겠네. 평활로 긍휼이. 평활로 긍휼이. 인자의 흰자. 이것은 이 인자이구요. Great love. 그렇죠? Great love하고 compassion. 435번입니다. 다음 성경구절의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자. 사람이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다.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se hope in Him are to the one-sixth of Him. 구하는 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It is good to wait quietly. 잠잠히 조용히. For the salvation.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조용하게. Quietly.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se hope is in Him. To the one who seeks Him. It is good to wait quietly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여호와의 구원. Salvation.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Put to wait quietly. 436번입니다. 에스겔스입니다. 자. 에스겔스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스의 여호와의 권능이 처음 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발감과. 에스겔스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에스겔스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에스겔스 2장 1절입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다세 내가 그 발간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림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 30th year, 서른째 해, in the first month 넷째 달, on the fifth day 초다세, while I was among the exiles by the 개발, 개발, 개발 리브, 그 발간과에, exile, exile이 포로란 뜻이죠 아마, 포로 삽잡히다, 아 망명, 그방 엑사일스, 엑사일스, 광명, 유형 유베이란 뜻이 맞겠네요 유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잖아요 엑사일스 추방당한 자, 끌려온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구요 유베당한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구요 사로잡힌 자 while I was among the exiles by the 개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요호약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다세라 On the 5th of the month, it was the 5th year of the exile of king Jehoiachin 갈대아 땅 그 발간과에서 요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아까의 부시가 뜰기나무라 그랬죠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게리에게 특별히 임하고 요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by the Kabbarliv, in the land of the Babylonians, there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him 에스게리는 4가지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에 4가지 생물은 4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아닌 것이 있는데 뭡니까? 뱀이죠 에스게리에서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시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시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시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시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아, their face looked like this each of the forehead the face of a man and on the right side each had the face of a lion and on the left the face of an ox each also had the face of an eagle 나왔죠 이제? man, 사람 lion, 사자 ox 황소죠 황소 그 다음에 이글, 독수리 man, eagle lion, ox snake가 없죠 뱀 538분입니다 호란에는 가장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Danny said to me son of a man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eat this role I am giving you 내 배에 채우며 먹으라죠 fill your stomach 스타먹는 위장 위죠 위 스타먹 내 배에 fill 채워라 so I ate it 채우라 하시 내가 먹으니 내 배에 채우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and I tasted sweet honey in my mouth eat 이 스크롤을 먹으라 내가 주는 것을 and fill your stomach 네 배에 채우라 네 위장에 채우라 네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넣는다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fill your stomach 너 배에 내 배에 내 배에 내 배에 내 배에 내 위에 채우라 내 창자에 채우라는 말은 맞죠 배에 넣으며 배에 넣는다는 말이 이제 with it 그렇게 해석이 번역이 됐나 보는데요 so I ate it 내가 그걸 먹었더니 and it tasted 그 맛이 sweet 달더라 뭐처럼 honey 꿀처럼 in my mouth 내 입에서 자 상자죠 stomach 위장이죠 honey 꿀 wow 139 사랑하는 널 가장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무엇으로 받으며 마음으로 받습니다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요하의 말씀이 이라하시다 하라 영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and he said to me son of a man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내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listen carefully and take to heart all the words I speak to you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go now to you countryman countryman이라고 되어있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go now to you countryman 너의 민족 그 민족이란 말이 countryman으로 되어있네요 사로잡힌 내 민족 countryman speak to them 그들이 말해라 say to them 말해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overeign 성취자죠 the sovereign lord says whether they listen or fail to listen 듣든지 듣는 것을 실패하든지 가서 말해라 say to them 440분입니다 구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440분입니다 성손의 여성 에스겔스 9장 6절입니다. 젊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플러털 학살해라. Old man, young man, and median Medians Medians 이 유부녀라는 뜻 아닙니까? 처녀미까? 처녀네요 처녀 처녀 처음이란 뜻도 있구요 maiden number 처녀 처녀 처녀입니다 woman and child 이마에 표 있는 자기는 가까이 하지 말라 but do not touch anyone who has the mark 마크가 있는 자기는 이마 라고 되어있죠 그냥 마크 라고 되어있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진이라 하시메 Begin at my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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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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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uary 성전 441번 441번입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 갈 것에 대한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의 상징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13절까지죠 또 요하의 말씀이 또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왔어요 내가 찾아간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왔습니다 진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Son of man You are living among the rebell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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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반역하는 자들 중에 반항증 Rebellious Rebellious 반랑 Rebellious people 반역자들 중에 네가 사는구나 그들은 본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니 They have eyes to see but do not see 그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They have ears to hear but do not hear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But they are rebell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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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반항하는 반란자들이다 인자에 있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Therefore 그름으로 Son of man Pack your belongings for Israel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Pack Belonging Belonging 소지품이에요 Belong Belong Belong이라면 뭐에 속하다잖아요 이게 소지품입니다 Belongings 서로의 소지품을 너의 가방에 챙겨서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And Daytime As they watch 그들이 볼 때의 낮에 Set out 걸려가라 내 처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으리라 And Go from where you are to another place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 Perhaps Perhaps they will understand Though they are rebellious house 만약 하는 족속이라도 이해하지 않겠느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정을 받게 내놓기를 During the daytime While they watch Bring out your belongings Packed for exile 끌려가는 포로의 행정 같이 하고 저물 때에 Then in the evening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것 같이 하라 Go out like those who go into exile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옵니다 While they watch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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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 A D 약간 빈 정도 되는 거네 이게 저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While they watch 그들이 보는 데서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Dig through the world 거리로 따라 옮기되 Take your belongings out 그것을 통과하여 너의 소지품들을 Take 하고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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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표현이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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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파다, 파헤치다, 뒤지다 이 뜻으로 이 뜻이 있네요 또 말겠냐 You dig 이런 뜻도 있구요 하다, 걔네다, 탐구하다, 찌르다, 주의를 기울이다, 알다, 좋아하다 뚫다, 뚫다 란 말이 있네 여기 뚫다 뚫다 란 말이 있습니다 Dig through the world 성벽을 뚫다 Dig through the world 성벽을 통과하여 뚫다 하하 While they watch dig through the world and take your belongings outdraw it 캄캄할 때 그들이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면 Put them on your shoulder as they are watching 목전에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 Carry them out to d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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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네요 황혼 땅그름 Dusk 캄캄할 때에 Carry them 배고 나가라 Dusk 캄캄하다 황혼이 지는 하하 Cover your face 얼굴을 가리고 That you cannot see the land 땅 보지 마라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라 지로 Who I have made you a sign to the house of Israel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So I did as I was commanded 낮은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During the day I brought out my things packed for Israel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Then in the evening I dug Then in the evening I dug 딥이라고 그랬죠 Dug drew the world My hands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I took my belongings out of dusk 황혼이 지는 그들이 목천에서 으깨 매고 나가니라 Carrying them on my shoulders While they watched 이튿날 아침에 요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In the morning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과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아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Son of a man did not that rebellious house of Israel ask you What are you doing? Rebellious 반역자들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요하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국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고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his oracle 신탁이죠 oracle oracle 묵시 Oracle concerns the prince in Jerusalem and the whole house of Israel who are there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Say to them I am assigned to you as I have done So it will be done to them They will go into exile as captives 포로로 유배당하리라 무리가 성병을 뚫고 행장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The prince among them will put his things on his shoulder at dusk 황혼이 지는 깜깜한 밤에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매고 나가면 벽을 뚫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않냐 하려고 For him go through, he will cover his face so that he cannot see the rain 내 얼굴을 가리리라 내가 또 내 거물을 그 위에 치고 I will spread my net foil 그를 위하여 나의 거물을 spread 펼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And he will be caught in my snail Snail 올무 Snail 올가미 올가미 올가미입니다 올가미에 잡히게 하고 그를 끌고 I will bring him 그를 끌고 갈대야 땅 바벨론에 이러니 바벨론에 랜드 오브 칼데 칼데니언 칼데 칼디언스 칼디언스네요 칼디언스 그가 거기에서 죽으리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But he will not see it and there he will die 자 칼디언스 1번이죠 1번 낮에 나의 행장 Belonging 떨려가는 포로 Exile Belonging 주물때 Dusk 경벽을 뚫고 Dig the world 캄캄할때 Dusk Belonging 그들의 목전에서 They watched 그들이 보고 있을때 어떻게 매고나가니라 442번 442번 문제 우상승배자들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우상승배자들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비록 내 앞에 이 세 사람이 있다 해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근지리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요비래요 14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인자야 나라보면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If a country is against me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펴서 By being unfaithful 존재함으로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unfaithful 충실하지 않음 신실하지 않음 불충실이죠 이게 충실 불법을 행한다 I stress on my hand against they to cut up As food's fried FLY 양식을 끊어 FLY FLY 제공한다는 뜻이요 And the sound of famine 기근을 내려 기근을 보내서 opponent 사람과 짐승을 그날해서 끊는다 Because it's man and their animal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유로 자기의 생명만 근지리라 나 주요의 말이니라 Even these three men 노아, 다니엘, and Job were in need They could save only themselves by their right justness declares the sovereign lord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때문에 이미 다니지 못하게 한다 Or if I send wild beasts through the country And they leave it child Childless And it becomes desolate So then no one can pass through it Because of the beast Solate Desolate Desolate Hon영한 을쓸한 Des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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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패하게 하여 Desolate So then no one can pass through it 다니지 못하게 한다 So then no one can pass through it 노아다니엘 요기죠. 443번입니다. 소돔이 범한 죄가 아닌 것이오. 16장입니다. 16장입니다. 17장입니다. 18장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 20장입니다. 20장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22장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입니다. 27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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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did not have the poor and needy, 그가 가난하고 구분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Overfed. 성족함과 태평함. 과잉이네요. 너무 많이 먹는다. Overfed. 너무 많이 먹다. 성족함. unconcerned. 태평함. 흥미를 가지지 않고 관계가 없는 꿈을 가지지 않고 태연함. unconcerned. 흥미를 가지지 않고 관계가 없는. 태평함이라는게 흥미가 없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태평함이라는 뜻이에요. Overfed. 너무 많이 먹고 unconcerned. 태평함이라는 말이 흥미도 안착. 뭐라 그럴까요? 무반심?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뜻도 있겠네요. 가난하고 궁핍판자를 도와주지 않는데요. They did not help? 도와주지 않아요. Poor and needy. 이게 궁핍판자입니다. Needy. Poor and needy. 가난하고 궁핍판자. 50절이죠. 그만하여. They were hearty. 가정하다. 그만하다. 오만하다. They were hearty. They were hearty and did detestable things. Detestable. 혐오스러움. 스페인을 영어로 봅시다. Detestable. Detestable. 혐오할만한. 가정한 일이죠. Detestable things before me.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했네. 그러므로 Therefore, I did away. 내가 없애버렸다. With them as you have seen. 내가 그들을 보고 없애버렸다. They were hearty. 그들이 그만하고 오만해가지고 내가 그만하고 오만하곤 detestable. Detestable things before me. 내 앞에서 가정한 혐오스러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I did away. 없애버렸어. 그런 얘기죠. 먹을 것이 많고. Overfed. Unconcerned. 뭐였죠? 교만하여 가난하고 교만하여 가난하고 poor needy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만해서 가정한 일을 Detestable. Party. 하나님 옆에 행하였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미울 수 이런 말은 없습니다. 444번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Soul who senses the one will die.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The son will not share. 공유하지 않을 거야. The guilt of the father. 아버지의 유죄를. 아버지는 아들이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Nor will the father share the guilt of the son. 거인의 공유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Righteousness of the righteous man will be credited to him.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And the wickedness. 악이죠. 악. 죄악이죠. 죄악. The wicked will be charged against him. 자기에게로 charge. 충전될 것이다.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And the wickedness.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낸 섭답이다.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의 공유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한다. 445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승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드리며 거기서도 분양하며 천재물을 부어드리므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바마. 헬스 20장 28-29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When I brought them into the land, I have a swan to give them. 이건 맹세하다죠. word. 맹세. word는 금이고요. swear가 맹세하죠. swan. 맹세했다. 과거 분사입니까? 동산의 영사. well. 과거 형입니다. 맹세했다. one.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승한 나무를 보고 Well. and they saw high hill or any leaf tree, 같은 나무. 리파이, 리피. 아잇, 리피. 아잇, 리피. 무승한 나무입니다. 이게 뭐. 부수하다. 이 피 많다. 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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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 많다는 뜻이죠. 리피 트리.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made offerings that provoked me 자극하다 provoked 자극하다 나를 전제물을 분양하고 presented their fragrant incense fragrant incense는 향이구요 fragrant 향기로운 fragrant 향하고 향기로운 향이죠 향 향을 어떻게 했다 presented 드렸다 설명했다 흘리며 선물했다 부어드린지를 pour out their drink offerings 음료수를 재물로 부어드렸다 전재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라 바마라라 바마라 22장 6절로 12절 12절 고두막 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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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흘리다 피를 흘리려고 모든 고관이라고 있죠 of the princess of israel 이스라엘의 모든 왕자 우리가 보통 프린스는 왕자잖아요 고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프린스가 고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And they have treated father and mother with contempt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경멸하다 contempt 열 시 하나 near contempt scorn and this fragment indignity slight 경멸하다 경멸하다 내 가운데서 낙은해를 확대했다 In your day they have oppressed alien 흑압하다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왔다 And mistreated fatherless and the widow 고아라고 핸드웨어 아버지가 없는 해하였다 mistreated 해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학대하다 미스트리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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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리디드와 트리티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취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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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하다죠 취급하다 소모를 자신의 소모를 손에 업신여기는 것으로 취급했다 이거죠 The first alien 미스트리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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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업신여기는거죠 Ш아과 모드 자 2절 까지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겄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다 You have despised my holidays and discreated my Sabbath 업신여겄은 고맙고 despised discreated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다 discreated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In you are slenderous man bent on sweating blood 피를 흘리려고 중성모략 중성모략이죠 이게 이간하다 In you are slenderous man bent on sweating blood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In you are those who eat at the mountain sherryns 산 위에서 And commit red eggs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신사네 신사 신사 Sh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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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위라는 말이 이게 신사네요 엄란한 행동을 하는 자도 있었다 인유아 슬렌더러면 based on shredding blood 인유아 germs who eat at the Mountain Sherrys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중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고 In you are those who violate the moon during their period. Violation이 폭력 인데요. Violet는 뭡니까? 위반하다. 방해하다. 방해하다. 강간하다도 있네요. 월경하는 부중한 여인. 위반하는. 위반한다고 돼 있네. 신성을 더럽히는. 후엔데요. Ceremonially unclean. 언컬린이 깨끗하지 못하다.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Ceremonially unclean. 관계하는 자도 있었다. 이 강간이네요. Violet. 폭력 강간. 맞습니다. 아하. 의식적으로. 끝까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In you are those who dishonored their father's bed. In you are those who violate the moon during their period. When they are ceremonially unclean. 의식적으로. Ceremonially. 12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In you one man commits. Commits는 범하다. Detestable. 이게 저기 가정하다죠. Offense. Offense. 위반하다. 가정한 범죄죠. Detestable offense. With his neighbor's wife.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엄명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짓이죠. 부끄러운 짓. Defiles. 더럽혀진. 더럽혀진. 모독하다. 훼손하다. 더럽혀. 부끄러운 짓을. 입과 더러운 짓을 했다. A store-in-law. 그의 며느리와. And another.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그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다. Another. By-ah. 강간이죠. There's a sister. 그녀의 여동생과 강간했다. His own father's daughter. His own father's daughter. 그는 아버지의 딸. 그의 아버지의 딸이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기 위해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고. In-human. Except. Frivers to shed blood. 내물이죠. Frives. Frives. Flush. Backhandle. 받을려고 받는거죠.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고. You take a userly and excessive interest. Frives. Interest. 자. Usury. 고리대금이네. Usury. Usury. 고리대금. 변동. 여기 변동이란 말이죠. Usury. Excessive. 과도한. Excessive. 과도한. Interest. 과도한. 이자. Interest. 관심. 이자네요. 이자. Excessive. Excessive. Interest. 과도한. 이자. Usury. 사채. 이익을 탐하여. And make unjust gain. 이익. 이게 이제 그 정의롭지 못한 이득이죠. From your neighbors by exploration. Extortion. 이웃을 속여 빼앗았어요. 강요. Excession. 강요. 터무니없는 애누리. 강요하여 빼앗았어요. By extortion. 나를 잊어버렸어. And you have forgotten me. 유유아의 말씀. Clears. 선언하다. The sovereign lord. 망군의 하나님의 선언이다. 27절. 27절. 28절도 있네요. 27, 28절도 있네요. 그 가운데에 그 구간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밀하긋니다. 28절. Her officials within her are like ubers, sharing their prey. 29, 28절. They shed blood and kill people to make unjust gain. 29, 29. 20. 23.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회칠이죠. 행동이죠. 허탄한 이상이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Lying Divinations 행성 Divinations 예언이네. 점. 점 보는 겁니다. 거짓 복수를 Divinations Lying Divinations 점 보는 겁니다. 점. 여호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어요. They say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when the lord has not spoken.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18절까지 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얻으리고 피를 이 영혼을 면하였어요. 4번에 와 고아를 학교했어요. 국물을 없인 여겼죠. 한 시기를 소중히 안 여겼죠. 4번입니다.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아하 좋다 하였던 족속은 어디입니까?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입니다. 에스겔스 25장 1줄로 7줄입니다. 아하 좋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Son of a man, set your face against Ammonites Ammonites and propush against them Ammon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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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ropush against them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Say to them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Hear the word of the sovereign lord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내 승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Because you said, Aha Of my sanctuary 지성소죠 When it was discreted 더럽혀질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피할 때에 Norberg ran to Israel when it was red waste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러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관하여 From the people of Judah when they went into exile Aha, 좋다 그랬다는 거죠 11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억으로 넘겨줄 거야 Therefore, I am going to give you two people of the east as possessions 제물로 줄 거야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They will set up their campers and pitch their tents among you They will eat your fruit and drink your milk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만만족 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곳으로 삼아줘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I will return 라빠 into pasture Pasture 낙타의 우리로 만들면 Pasture 우리라는 뜻이 목장 Pa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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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 낙타의 목장으로 만들면 And then Ammon Into a resting place Ammon족속의 땅 Ammon족속의 땅 휴식을 취하는 그 땅을 장소를 Furship Ammon족속의 땅을 양을 위한 휴식처로 만들겠다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So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Because you have clapped your hands Clapped your hands 박수치는 거죠 And stamped your feet Stamp 발을 찍는 거죠 발을 구른다 Stamp Rejoicing with all the M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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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악이 사기 이런 뜻입니다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온 멸시와 함께 즐거워했다 이 마음을 다했어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Therefore I w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you and give you a blunder to the nations blunder blunder 약탈 침략 약탈품 노략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노략을 당하게 약탈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면 I will cut you off from the nations 그럼 너를 여러 가운데 폐망하게 하여 멸할거야 exterminate you from the countries Exter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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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절할 거야 절물할 거야 끊어버릴 거야 해망하게 할 거야 Exterminate You from the countries 내가 주 요아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I will destroy 내가 너를 파괴해 버릴 거야 And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모합입니다 448번요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과 연기를 시키셨습니까 그 중에 옳은 것은 그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24장 15-24 주 요아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랬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나는 슬퍼하거나 우기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Son of man With one blow I am about to take away from you the light of your eyes Yet do not lament Quip your sad and tears 러멘트 러멘트 비탄 러멘트 러멘트 비탄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눈물을 shed 흘리지 말고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Run quietly 조용히 단식해라 Run quietly Do not mourn For the dead 죽은 자들 위하여 단식하지 말라 두근으로 머리를 등 Keep your turban Fastened Fastened 동이고 고정하고 묶고 숙다란 얘기죠 두근으로 머리를 묶고 And your sandals on your feet 발에 신을 신고 The neck of the low part 입술을 가리지 말고 How part you pray So eat faster my way For the more Mourners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Mourners 초상집의 음식 Mourners 단식하는 자들의 음식 배도하는 음식 문상객 문상객들의 음식 슬퍼하는 사람의 음식 Customer 상집에서 먹는 음식 습관적인 관례에 의한 초상집의 관례에 의한 음식을 먹지 마라 이거죠 Customary Customary Run quietly Do not mourn For the day Keep your turban Fastened And your sandals on your feet Do not curve the low part Of your face Or it customary For the more mourners 하지 말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해가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함으로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함으로 So I said to them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유아의 말씀에 Say to house of Israel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대성서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오 I am about to Undescreate Undescreate my sanctuary Undescreate Descreate Undescreate Caracada 내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 The stronghold In which you take pride 너희 세력의 영광이오 The delight of your eyes. 너의 눈에 잠깐. 너의 눈에 기뻄이요. The object of your affection.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든요. Affection. 애정 아낌. 아낌이 될 것이요. 너의 버리던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거에요. The sun and daughters you are left behind will fall by the sword. 너의 에스게리 캔버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You will do as I have done. You will not carve the low part of your face or eat the customary food of a manors. 초상집에 있는 관례적인 음식들을 먹거나 Your face. 네 얼굴에 있는 부분을 가리지 않거나 입술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The low part of your face. 네 얼굴의 작은 부분. 낮은 부분. 이게 입술입니다. 수근으로 머리를 동인채. You will keep your turbulence on your fastened 라고 그랬죠. Turbulence fastened. 동의로 your hand. 저는 keep라 말로 대신했죠. 여기는. And 신을 신은 채로는 your sandals on your feet.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여기랑 burn. 슬퍼하지. 단식하지 않고. Or whip. 눈물도 흘리지 않고. But will rest away. 신은 채로 두고. Because of your sins and grown among yourselves. 자,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너희들 스스로 그 중에서 grown. 단식하다. grown. 신음소리를 내다. 불평하는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죠.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을 거누니. 기뻐하는 그 고마운 관정의 생애 자녀를 데려가는 날. 24절까지죠. 자. 24절이면 이게 23절이네요. 음. 그렇죠. SQL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니 그 행들은 너희가 다 행할 절이 이루어지며 내가 주 유아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 하셨느니라. SQL will be assigned to you. You will do just as he has done. When this happens, you will know that I am the sovereign lord. 사랑하는 한 해가 죽는 것을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짧고 헛댐, 유다의 우삼순비가 사라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과 연결시켰죠. 449번.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유아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라 그랬죠. 너희 눈에 joyful, 기쁨이라 그랬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SQL 24장 21절입니다. 좀 전에 읽었죠. 영광과 기쁨입니다. 21절에 있습니다.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am about to descrate. 더럽혀지다. My sanctuary. 지성소죠. The stronghold. 영광. 너희 세력의 영광. In which you take pride, delight of your eyes. 내 눈에 보이는 기쁨. The object of your affection.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The sons and daughters you left behind will fall by the sword. 금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진. 그 뒤에 남겨진. 그런거죠. 이렇게 해서 영광이죠. 450번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가 심판을 받은 왕이 있다. 어느 나라 왕인가. 불호왕이죠. SQL 28장 1절로 오절입니다. 1절로 오절. 1절로 오절. 2절로 오절. 3절로 오절. In the pride of your heart you say.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I am God. I sit on the drone of God in the heart of the seas.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든. But you are a man and not a God. Though you think you are as wise as God.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Are you wiser than 다니엘? It's no secret hidden from you.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By your wisdom and understanding you have gained wealth. healthy, healthy가 건강이죠. 얻었으면 금과 은을 곶간에 저축하였으며. 이게 건강이라는 뜻도 있구요. Healthy, healthy는 어떤 재물들을 얘기합니다. For yourself and amassed. amassed, gold, silver, silver, and your treasure, treasurious. 금과 은과 너의 보물들을 amassed. 저축했다. 라는 말로 전역이 되었는데요. 봅시다. 쌓였다. 모았다. amassed. 저축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By your great skill in trading, you have increased your wealth. 이 재물이 증가함으로. 무역이죠. 트레이딩. 큰 지혜라고 했는데. great skill. 지혜라기보다는 기술이죠. 기술. And because of your wealthy, your heart has grown proud. 내 마음이 점점점점 네 자존심이 이제 자라났다는 거죠. 부러워입니다. 트레. 룰러. 룰러입니다. 왕을 룰르라고 그랬어요. 3. 성경부절의 가로안을 채우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요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의 왕이 되리라. 나 요하의 말이냐. 에스겔 34장 23,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나 요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의 왕이 되리라. 나 요하의 말이니라. 그들 중에 왕이 된다는 말이 왕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죠.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 모든 뼈에게 대원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 중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 것은 37장 1, 8절입니다. 요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게 뼈가 가득하더라.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and he brought me. 나를 데리고 갔어요. Out by spread of the Lord.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sent me in the middle of the belly. It was full of bones.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겉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번져. He rea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그 골짜기 주민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And I saw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belly, bones that were very dry.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요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is bone's lif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Then he said to me a prophecy to these bones, and said to them,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주 요하께서 이 삐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o these bones. I will make a breeze enter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breeze, 생기, breeze, 호흡을 너희들에게 넣어주겠다. 3절까지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위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원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I will attach the tendons to you. 자, tendon, tendon. 힘줄이네요. 힘줄. Tendons. Tendons. Tatch. Attachment가 부속품이거든요. 붙이다. Attach. 붙이다. Attachment 이러면 부속품이거든요. 부속품. I will attach tendons. 힘줄을 붙이고. To you. 살을 입히고. Make flesh. Come upon you.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거야. W with skin. Skin. 가죽으로 덮고. I will put breath in you. 생기를 넣을거야. 내가 살아날거야. And you will come to life. 내가 여원인 줄.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소리가 나고.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소음. 소음이 나고. 움직이며. A rattling sound. Ratt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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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 훌륭한 덜그덕거리는. Ratt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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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며. 덜덜그리는. 뭐 그런 뜻이죠. 훌륭한 활발한 움직임. Ratt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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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이 뼈, 저 뼈가 서로 오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I looked and the tendons. 힘줄 and flesh. 살이 오르며. Flesh appeared. Feared. 나타난다는 거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re. 자. 뒷뼈, 저 뼈가 들어 맞았다. 소리가 나고 움직여. Rattling sound. 움직였다. 뼈의 힘줄. Tendon. 힘줄이 생기고. Flesh open. 그 위에 cover skin. 그 위에 맞죠. 1번이 아니라 뼈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이게 아닙니다. 453번입니다. SQL 37장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서 이룬 것이 뭡니까. 37장 90절입니다. 90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Then he said to me. Proph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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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eath. Breeze.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Prophish. Son of a man.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Say to it.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하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come from the four winds. Four winds. All breathes and breathes into these slain that they live. Slain. 사례. 몹시 웃기다. 살해하다. 죽음을 당한 자라고 하셨죠. 살해당한 자. 세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Four breaths. 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사방이란 말이. 4 winds입니다. 홍세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생기야. And breathes into these slain. 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런 얘기죠. 10절이죠.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 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들어가며 그들이 들어가며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So I prophesied as they commanded me and breathes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re with the best army. fast. 그대한. fast. fast. 그대한 군대. fast. fast. 그대한 군대. fast army. fast army. 다음 성경 구절의 가라완을 채우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무엇을 도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부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4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He said, 인자야. 전하밤에.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This is place of my drone. 내 보좌의 장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솔레스. 발바닥. 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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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봅시다. 솔레스. 솔레스. 발바닥이죠.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혼이 있을 것이다. This is where I will live among the Israelites forever. 이스라엘 족속 꼭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The house of Israel will never again defy my holy name. Neither they know their kings by the prostitution and the lifeless idols of their kings at their high place.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시체로. 제자리. 내가 엄마의 профессион이라면을 더럽게 해야 할 것이다. 내 jurisprostitution. 내 권리. 내 권리. 내가 나는 그 권리. 내가 나는 그 권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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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이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게 이거네요. 라이블리스 아이점 생명이 없는 우상 죽은 왕들의 시체 우리도 그 이렇게 모시잖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경복궁 이런 데 가면 죽은 왕들의 초상을 그려놓고 그겁니다. 라이플레스 아이돌 생명이 없는 초상 우상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혼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엄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다 디파일 디파일 스크롤 IT요? 새로 디파일 오라 그랬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 더럽히다 디파일 보독하다 My holy name neither they nor their kings by their prostitution 음행하다 and the libeless idol 행병이 없는 초상 우상 of their kings at their high places 높은 곳에서 그들의 뭡니까 성소도 일종의 455번 다음 성경부절의 괄호안을 적으시오 요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니 44장 구절이네요 주요하게 저희같이 말씀하셨느니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No foreigner uncircumcised 무한례자죠 In heart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And flesh is to enter my sanctuary 그 육신은 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 Not even foreigners who live among Israelites 그렇죠 누군가 봄에 할례를 받지 않냐 uncircumcised My sanctuary 456번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다 그 중에 옳지 않은 것은 SQL 44장 28-31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라 I am to be the only inheritance the priest have You are to give them no possessions in Israel possessions 소유를 주지 말라 I will be their possessions 그들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 스쿠비라이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They will eat grain offerings, the sin offerings, and the guilty offerings 소재, grain offering, 속죄제, sin offering, 속건제, guilty offering And everything is Israel devoted to the world will belong to them 이스라엘 중에 후비라이 드리는 물건을 그들에게 돌려라 하나님한테 물로 드린 것을 그들에게 속하게 해라 하나님한테 물로 드린 것을 그들에게 속하게 해라 하나님께 devoted 한 것을 그들에게 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요 30절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여물 중에 각종 그제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The best of all the first fruits and of all your special gifts 각종 여물 중에 각종 그제제물을 Will belong to a priest You are to give them the first portion 첫 밀가루를 첫 밀가루를 일부를 분명 배당 일부죠 일부 First portion of your ground meal Ground meal이라고 그랬네요 밀가루를 So that blessing may rest on your household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그 밀가루 밀가루의 한 부분을 첫 부분을 First portion of your ground meal 하나님이고 그들의 Inheritance죠 Industry Inheritance죠 Do제 Brain offering 속제제 Sin offering 속근제 Guilty offering 그죠 이 자리 중에서 구비라에 드리는 물건 A potion In the ground meal 자 자 재산이 돌려라 각종 유물 중에 각종 요제제물이 아니고 그제죠 그제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제제물 그제제물 First portion of your special gift First portion of your gift First portion of your gift 그제제물 인데요 그제제물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Special gift 라고 되어 있죠 All your special 각종 그제제물 너희 모든 것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와 요제제물이 Special gift 라고 되죠 어쨌든 요제제물은 아닙니다 에스케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수로 말미암아 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이 물은 성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 문지방 47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일으신 이 성전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The man brought me back to the entrance of the temple And I saw water coming out from under the threshold of the temple toward the east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The water was coming down from under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source of the altar 그 다음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갔어 He then brought me out toward the north gate 바깥길로 꺾여 And led me around outside to the outer gate Facing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일으시기로 Facing east and the water was blowing from the south side 본 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면 나오더라 He then brought me through the north gate And led me around outside to the outer gate Facing east and the water was blowing from the south side 이번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Coming out from under the threshold 문지방 아래로부터 Coming out 물이 나와 성전으로 동쪽으로 흐르다가 Toward is the temple 동쪽 방향 성전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Toward is coming down from under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성전 남쪽 아래쪽으로부터 나와서 The altar sounds of the church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저 The man brought me back to the entrance of the temple And I saw water coming out from under the threshold 문지방이죠 Of the temple toward east but the temple faced the east. The water was coming, the water was coming down from under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south of the altar. He then brought me out through the north gate and led me around the outside to the altar gate facing east, and the water was flowing from the south side. 성전 문지방 밑에 섭니다. Dresshold, under the dresshold, coming out from under the dresshold, coming out from the dresshold, coming out from the dresshold. 성전 문지방 밑에서. 여기까지가 SNS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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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